9월 14일 월요일 밤입니다 밤에도 돌풍이와 순풍이가 화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 돌풍이 순풍이 집에 LED 전등을 달아줬습니다 야 좋대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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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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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순풍이가 쥐를 잡으려고 저렇게 땅을 파고 있습니다 야 저러가 인마 땅 파 빨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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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순풍이가 또 쥐를 잡았습니다 쥐를 잡아서 머리를 저렇게 거의 없애버렸네요 네 신기합니다 이렇게 순풍이가 쥐를 잡은게 벌써 큰 쥐 잡은게 두마리째 쥐를 잡았습니다 네 오늘 집을 조금 옮겨주고 앞에 바닥을 바닥을 해줬더니 처음으로 저렇게 순풍이와 돌풍이가 같이 합방을 했네요 야 돌풍 순풍 오이 어쩐 일로 합방을 했냐 풍이들에게 줄 우유를 오늘 선물받았습니다 10개짜리 3박스입니다 이거 먹고 우리 돌풍이 순풍이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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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